아, 그렇지. 맞아요? 그렇지, 그렇지. 배우 쪽에 이미 소문이 있었어. 그렇지, 그렇지. 동일이 형이 하도 얘기해가지고. 오라이 형. 오라이 형. 100번 찍어. 부동 하시고는 거야. 여기 이제 내전근. 아, 역시 안 해. 여기 이제 내전근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. 아시네요, 아시네요. 이거 축구 선수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외전근은 어디죠? 외전근 여기죠, 형님. 보통 내가 여기면 외가 여기지 않을까. 야, 여기 다 또라리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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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아니, 야, 야, 야. 아니, 아니, 이거를. 제가 진짜 정상적이라는 거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나마 네가 좀 정. 그나마. 아, 무지야 머리 왜 저렇게 깎은 거야. 아, 정말 진짜 속상하네, 정말. 하아 형. 머리 그렇게 이상해요? 아이, 귀여워. 아니, 적응의 시간은 좀 필요한데. 약간, 약간, 약간 좀 많이 못생겼어.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. 아이고. 누가 봐도 여긴데? 잠깐만. 왜? 입춘 대게. 입춘 대게. 만사 형통. 아니, 형통. 만사 형통. 만사 형통. 봄이 오면 원래 이런 거 입춘. 야, 근데 이걸 값진 년을. 야, 근데 한글로 값진 년을 한글로 했어. 아니, 형도. 문명일까 봐? 형은 직접 적으신 거잖아요, 이거. 다.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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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이 말을 여기 안 된다고. 아버지 뭐 하시노? 아, 진짜. 아버지 뭐 하시노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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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다. 와, 형. 여기 형 곳곳에 운동기구야, 이거. 와, 제니백이다. 형 제니백. 와. 빛이 나는. 와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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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형. 좋은 냄새 나는데? 집에서 좋은 냄새 나. 너무 깨끗하다. 독신 냄새가 아예 안 나는데. 와, 형. 나는 지금 이거 형. 너무 깔끔하시는데. 아, 깜짝 놀랐어. 너무 깔끔하시네. 형 운동기구가 되게 많네. 인형이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. 아, 그럼. 연예인이잖아요. 아, 맞다, 맞다. 아, 연예인. 형, 여기다 뭐 좀 걸어놨어. 아, 그럼, 그럼, 그럼. 형, 이거 혼자서 뭐 하고 있었어? 아니, 며칠 전에 보름이라 해가지고 저기 땅콩 샀는데 남아서 땅콩 먹고 있었지. 아니, 저기 또 한자로 가와만사성을. 형, 가와만사성 저건 왜 쓴 거야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식이라. 어, 집이다. 진지. 어, 접이다. 와, 접이다, 접. 네, 네. 와, 접 진짜 맛있겠다. 접이 왜 다 이렇게 다양해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접이. 이거 23년도까지인데요. 와, 접 파티다, 접 파티. 접 파티의 눈물. 눈물 세대일까. 아, 맛있다. 접 아저씨 지금 오자마자 감옥이로 다 따라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형 어디 갔다. 아, 여기가 또 건강하우스, 건강하우스. 아, 너무 웃긴다. 아, 근데 형, 이게 온 김에 형 집 좀 구경해봐도 돼요? 아이, 그럼. 아, 그래, 그럼 정말. 진짜 근데 집 진짜. 야, 원래 여기가 안방 아니냐, 그렇지? 그러게. 안방이 너무 크니까, 적적하니까는. 에? 아, 나 이거 TV에서 봤어. 우와, 여기 뭐야? 우와, 이게 뭐야? 와, 피아노 있네. 와, 대박이다. 아, 여기 뭐야? 형님이 거실 겸 침실로 이렇게 해놓으셨어. 아, 저기, 저기가 메인이 아니구나. 여기가 메인이구나. 야, 형 근데. 형, 진짜 크다. 여기 보고요, 엄청 크다. 너무 좋아지. 우와, 여기 있네. 이거 아니에요, 우리. 이거 우리 베개, 우리 베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야, 송도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지금. 아이, 그럼요. 와, 이거 씨티뷰네. 완전 부자, 부자잖아. 야, 여기, 여기 뷰도 장난 아니네. 우와, 미쳤다. 우와. 내 소원이 이런 거에 누워서 보는 건데. 근데, 하야야. 이게 우리들의 로망이니까. 그러니까, 나 없잖아. 우리는 화장실 밖에 없거든. 와, 형. 이게 우리의 로망이거든, 이런 쇼파가. 아이, 그런, 그런. 근데 이런 걸 놀 수가 없어. 그렇지? 와, 이거 잠 그냥 들게. 와, 와. 와, 대박. 와, 눈물 나려고 그런다. 와, 이렇게 발 뻗고 있어. 아, 이런 거 다 집에 있잖아. 없어요. 못대가 없어. 애들 하고 있으면 이렇게 못대가 없어. 여기서 형 오락하고, 형. 리클라이너. 와, 이거 형 대박이다. 와. 와, 형 터치였네요. 와, 형 터치. 자, 그냥 잘 쳐? 그럼요. 아, 이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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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리안늘을 위한 발라드. 맞지? 아들리안늘을 위한 발라드. 아, 아들. 아, 아들. 아들리안을 위한 발라드가 아니고. 아들리안을 위한, 아들리안을 위한 발라드. 아들리안을 위한 발라드. 아, 아들리안을 위한 발라드. 자, 그럼 형, 딴 데도 한 번 볼까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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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기서 잘 할 수 있는 거잖아. 오빠하이구나. 실링펜도 있다. 못할 게 없어. 우와, 이것도 있어, 이것도. 야, 이거, 이게 철봉, 철봉. 우와. 형, 형, 형... 해지하자. 형 이거 못해? 이거 왜 못해? 한번 해봐요. 오케이! 혜정 경계 나가가지고... 그치? 해봐! 오~! 이경이 해봐, 이경이. 이경이 잘하지. 아니, 그냥, 그냥. 그냥, 그냥, 그냥. 오~! 여기 비중, 여기 원래 다 못해. 그래! 비중 해봐, 미중 해봐. 자, 비중 이제 한다! 미중 해봐. 하나, 둘, 셋, 고!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봐. 근데 나 왜 안 돼지 이거 진짜로? 미치겠네? 한번 해보고 싶다. 하나 둘 셋. 으음! 형님 컴퓨터 하면서 발 이거 하시나 봐요. 세컨.. 세컨.. 근데 내가 안방 안 쓰고 이 방만 써. 왜요? 안정감이 있어. 그러니까 바위 눌리고. 이 방이 좋아. 아 여기 그래서 형 우리 그 베개 있네. 이 방에서 잡니다. 이 방에서 오시는구나. 진짜 저 방 너무 아깝다. 근데 여기 아늑하니까 여기가 좀. 어.. 꽝끼 형 집이.. 아.. 아.. 나 이게 형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라고 내가 너무 놀랐어. 아.. 진짜요? 잘생겼어. 아니 이거 잘생겼는데 형이 고3 때.. 형 머리가 저렇게 마르셨어요?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나 진짜.. 아.. 이것도 있네. 꽝끼 형님이 옛날에 그.. 이제 신변교육 때 교관할 때 이제.. 그래서 몸 관리를.. 그래서 총검술이 예술이잖아요. 아.. 아니야! 형 여기서 그거 한 번 해줘요. 한 번 해주세요 형. 총검술. 오 진짜 진짜.. 총검술 처음 봐. 아니 찔러 밖에 기억이 안 나. 근데 뭐.. 나 이거 궁금하다 이거 진짜. 아 나 진짜.. 아 이거.. 아 이거.. 진짜 얼마 만이냐. 30년 만이.. 아 저기.. 구령하면 해주세요. 구령 구령 구령. 부대.. 끝! 자.. 전방에.. 차려 총격! 전방에.. 철쳐! 야! 와.. 아 아니야. 너무 높은데. 야! 찔러! 야! 야! 진짜 죽여! 형 그.. 누구 밖에 없어? 돌리는 거 없어요? 막 돌리는 거. 총검술.. 총검술 16개 동작 이런 게 있어? 어. 16개 동작 해가지고.. 엄만에 찰쳐! 야잇! 야잇! 이렇게 하고.. 이런 거 있었어. 맞아 맞아 맞아. 진주가.. 그냥 술 취해서.. 형 근데.. 나.. 아니 형 나.. 형 이렇게 할 줄 몰랐어. 도수 체조만 기억하고.. 아 그래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 일단 안 했어요. 야 근데 형네 운동기구가 진짜 많네. 형! 형 이것도 있어? 꽝 끼워? 전왕근. 이거 전왕근 하는 거잖아. 걸프 선생님이 거리가 너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거 하면 거리 좀 는다고 해서 근데 이게 10개 하기가 힘들어. 이거 10번 왜 못해? 10개? 이거.. 왕복 10번 한번 해 봐. 여기 터져. 여기 터져. 와 이거 이거 형 근데.. 전왕근 장난 아니네. 아.. 아 이거 자체가 운동이구나. 펌핑이다 펌핑 지금. 어때?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아 진짜 오늘 저기 꽝 끼 형이 초대를 해줘가지고 형. 아 고맙습니다. 회장님. 회장님! 회장님! 아니 아버지 뭐하시노? 아버지 뭐하시노? 아버지 뭐하시노? 야 왜 이리 말랐놈? 아버지 뭐하시노? 아버지 뭐하시노? 와 근데 피부가 진짜 좋으시죠. 진짜 말이 안 되지 형.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지. 형이 진짜 피부가 진짜 좋으시다니까. 왜 이렇게 좋으세요 피부? 기결이 뭐하시노? 쟤 이상해 쟤. 왜? 머리가? 피부가 좋다면서 자꾸 이쪽을 봐. 아니 이 선의를 가진 칭찬도. 두피도 피부지 두피인데. 아니 근데 형 보통 이 시간에 뭐하세요? 근데 내가 성도 살아보니까 진짜. 자전거 타기에는. 아 여기 좋지. 성도 좋죠. 여기 되게 조용하고 좋더라고. 배우들 쪽에 소문이 있어요. 뭐가? 성동이 선배 때문에. 아 그렇지. 맞아요? 그렇지 그렇지. 배우 쪽에 소문이 이미 있어요. 그렇지 그렇지. 도웅이 형이 하도 이 얘기 해가지고. 오락국. 오락국. 백번 찍은. 부동 하시고는. 야 진짜 자연스러워. 여기 이제 내전근. 하소이가. 아 역시 아나. 여기 이제 내전근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. 아시네요 아시네요 아시네요. 이거 축구 선수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외전근은 어디죠? 외전근 여기죠 형님. 아 여기. 여기 내전근. 보통 내가 여기면 왜가 여기지 않을까. 아. 여기 다 또라리야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아니 아니 이거를. 제가 진짜 정상적이라는 거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나마 네가 좀 정. 그나마. 형 근데. 형 근데. 형 근데 좋지 우리가 오니까. 아 좋아. 아 지금 혼자 우울하게 있다가. 아 왜 그래. 아니 형이 이렇게 북적북적한 거 좋아하세요? 너무 좋아하지. 아 진짜요? 형 아. 자 우리 형을 위해서 우리 그 뭐 형이 이사 오신지는 꽤 됐지만. 예예. 아 집떠리. 집떠리. 집떠리 선물을. 집떠리 선물. 한 번 끓여보자. 나부터. 잠깐만요. 이거 이거 이미 나와 있으니까. 어 자꾸 나와 있으니까. 아 저는 이거 형님. 아 이거. 요즘 이게 무슨 이게 이제. 요즘에 집떠리에 관한. 집떠리에 관한. 이거 누가 해 온 건데. 이거 만들어 온 거예요. 이거 만들어 온 거예요. 아. 아. 감사합니다. 학교. 이야. 시간 갖다가. 엔디답다 엔디답다 엔디답다. 클로스 SNS 올리면. 반응 좋아해요. 알았어. 아유 이거 좋다. 학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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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해서 뭐. 우재 우재. 합격해야 된다. 요즘에 진짜. 이 너듬이 있는 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맞아 맞아 맞아. 이런 류의. 이런 류의 안경이. 네. 인기가요. 아. 이거. 여기 괜찮다. 이야 진짜. 예쁘다. 우재가 또 형 셀션 쪽으로 얘가. 아. 모델아. 자기네 별로 좋아. 어. 아이야. 어디 보자. 괜찮다. 괜찮다.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리는데. 아이고. 너드. 진짜 괜찮아요. 체크셔츠 입으면 너드 지금 돼. 그치 맞지 맞지. 이거 이거 야 너 잘 사왔다. 네. 이거 형한테 딱이네. 이게 원래 이게 패션이에요. 약간 느낌이 있는데. 그리고 이거 받고. 이거 좀 너드하게 다니시다가 좀. 조금 뭐 뿌리고 싶다 하실 때. 어 뭐 있다 뭐 있다. 이거 가세요. 뭐예요? 뭐야. 우와. 이거 형 하하가 자주 쓰는 스타일이야. 봐봐. 미쳤다 와. 봐봐. 진짜 귀엽다 형. 아 이거는 코스프레잖아. 형 근데 형 얼굴에 티 다 나요. 마음에 안 드는 거. 불이 이끌어올려. 불이 이끌어올려. 불이 이끌어올려. 형 근데 저는 합격. 아 이거는 합격. 아 합격. 아 합격. 아 이 세 원대. 형님 왜 줘요 형님. 잠깐 잠깐.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. 아 진짜. 어디 가. 왜 그래요? 쟤 왜 그래요? 쟤 왜 그래요? 야 야 야 야 야. 어머 용돈이에요? 용돈이에요? 이게 이게. 선물 받으니까. 정말요? 이 의자자 이 의자. 와. 수고한다. 허리 다 입혀. 안 받았어 안 받았어. 아 이거 세니까. 그래 세. 아 좋아 좋아. 자. 근데 형이 자꾸 만 원 주니까 무슨 우리가 중고 거래하는 거. 그러니까 광고 마켓. 저는 사실 이제 저번에 나오셨을 때 제니 가방으로 조금 합격하셨는데. 네. 엠지 좀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. 이번에는 제가 그 제니 폭룰러를 제가. 아 제니가 이걸로 운동하는 게구나. 밑에 요가매트 깔고 하시라고. 아. 센스 있다. 좋아 좋아. 근데 이제 혼자 사시니까. 아 이거 맛이야. 아 이거 맛이야. 아 이거 대박. 이거 형님. 이거 레몬검이다 레몬검. 수박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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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? 수박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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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잘하고 있다. 잘 할 수가 있구나. 자 지금까지 하하영 꼴찌. 아이고. 아이유. 아이유. 아. 아 미션다. 합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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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초는 합격. 분위기 이어가. 내가 갔다. 내가 갔다. 제니 폼롰러부터 시작해서. 기대 된다. 기대 된다. 진주야 팬이었다, 예전부터.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Z 느낌으로 잔막 느낌. MZ 좋아합니다. 여기에 담아봤어요. 이건 제가 직접 준비를 했는데요. 바로 집에서도 오로라를 만날 수 있어요. 아, 우리 애들. 이렇게 해가지고. 저기, 비서분 혹시 이거 암막 버튼 좀 쳐주실 수 있을까요? 비서가 귀찮아, 귀찮아. 왜 귀찮아, 이거 해보자, 이거. 아, 그래? 아, 그래? 불도 다 꺼드릴까요? 어, 좋아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자, 불도 꺼주세요. 아, 불도? 불도 꺼? 아니, 뭐 다 꺼줬지, 뭐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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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어때요? 야. 아니, 달 띄워봐. 해봐. 달을 띄워야 돼. 달도 띄워야 돼. 별로인데? 엄청 세다, 내가. 달 없어? 달 없어? 달 띄워봐. 어때? 무서워, 스루 보여. 무서워. 어때? 무서워, 스루 보여. 안 돼. 스루야, 뛰어봐. 다리 없어, 오로라가 다. 야, 너무 무서워. 야, 귀신 나오겠어. 야, 이거. 저기에 저승가다 서 있어. 야, 집에 저 귀신 나오지, 저거. 아니, 이거 너무 무섭잖아. 광주야. 광주야. 야, 이거. 광주야. 야, 이거. 이제 갈 데가 아니라. 황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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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랑 가자. 근데 진주야. 진주야. 요거는 니가 가져가. 아니. 아, 무서워요. 아니, 근데 그럴 수 있어. 형. 저는 그 형이 혼자 사니까 나는 단백질, 형. 내가 이거 진짜 먹는 거야. 진짜로? 어. 아, 그리고 이거 형 비타민.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지. 근데 여기 세트로 쫙 갖고 왔어. 오오오. 오오오. 좋지, 좋지. 좋아, 좋아. 아, 좋지. 역시. 야, 이게 종합. 어, 맞아. 형님이 드시던 거 있구나. 너 합격이야. 아, 자. 그냥 합격이야. 그냥 합격이야. 합격이야. 이거는 렌즈에 1분만 돌려서 먹어. 아, 그래? 아, 잘 먹을게. 요즘에 먹기 너무 잘 나왔어. 자. 아, 감사합니다. 짜잔. 자, 밥 먹자, 밥 먹자. 형, 그럼 우리가 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이제 밥은 금방 되니까 이제 그 저기 고기 구울 거만 세팅해가지고. 아, 형 우리 고기 구워 먹게? 어, 좋다. 고기 구워. 고기 구워. 아, 좋아, 좋아. 너무 좋죠, 단백질. 아침에 너무 고기 좋죠. 아, 좋아. 야, 그걸 왜 뜯었어? 사진도 안 찍었는데. 사진 안 찍으세요, 형님. 이렇게 하면 돼. 아, 그래? 형님 안 찍으시죠? 여기 있어, 라면 여기 있어. 야, 너 힘들게 만들어왔는데 사진 하나 찍어놓고 가야지. 제가 형님이랑 있는 거 찍어드릴게요, 그러면. 아, 그래? 하나, 이거, 이거, 이거. 형님 이거 팔로워 올리면 이만 늘어놔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으악! 됐다. 자. 야, 나는 저기 좀 자빠져 있어야겠다. 어, 각자 좀 누워 쉬어. 야, 행사 품절. 우와, 여기 뭐 오픈했어요? 아, 아우야, 아우야. 아우, 너무 좋아. 미치겠다, 여기. 야, 대박이다, 이거. 아우, 정신없어. 형, 집에 조카들 놀아 놓은 것 같지? 사촌동생들. 아, 이거 상필이야, 이거. 상, 이거. 그래, 그래. 형, 신문지 있어요? 아, 신문지 있어요, 있어요. 이거 왜냐면 고기 먹으려면 이거 좀 있어야 되잖아. 그치? 이거 더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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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겹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되니. 한 겹씩 해야지. 쌈채소? 어. 아, 우리 또 우재가 좀 신나? 약간 이런 식으로. 내가 그러면 이경이가 사온 라면부터 먹을까? 아, 그럴까? 어, 라면 한 번 먹을까? 라면 좋다, 라면. 한 번 더 해서 네 개 정도 끓일까? 근데 고기 있잖아요, 우리 고기. 두 개? 근데 아니야, 아니야. 네 개 끓여야 돼. 네 개 너무 많은데? 이 정도 끓여. 야, 이게 우리 집이 추웠는데 너네 들어오니까 집이 더워졌다. 아, 그럼 형. 이야. 이게 형 온기라는 게, 사람의 온기라는 게. 사람의 온기가 엄청나네. 그럼. 열려라, 참깨. 열려라, 참깨. 여기 보는 거 보니까. 야, 누구 지금? 가만히 좀 앉아 있어라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아버지 뭐 하시노? 저희 아버지요? 저희 체육 교사입니다. 아이고, 선생님. 훌륭하신 분이네. 네, 체육 선생님.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친척 어르신들 오시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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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정신없다. 좀 앉아 있어라를 왜 하는지 아니면. 앉아 있으면 내가 준비되면 오든지. 내가 절로 가면 저 방에 갔다가 피아노 쪼다가 했다가. 정신없다. 형, 이거 저 고무 밴드 장력이 너무 약하네. 이거? 얘 이거 갖고 돼. 아, 야. 이게. 얘 이거 갖고 되냐고. 여기도 여기도 딱 된다고 이게. 이제. 오오오오오. 그리고 선수들이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하잖아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이게 온다고, 이게. 딱, 형. 쌈장? 숟가락 뿌려? 이거 쌈장 풀 때 이렇게 꼼꼼히 꼼꼼퍼봐라. 그래? 그럼 이렇게 딱 하면 더 좋아. 꼼꼼히 퍼서. 이렇게, 이렇게? 그렇지. 여기 탈킬 없어. 오빠. 쭉 긁어, 그렇지? 솔로몬이다. 자. 내가, 내가 여러분들, 여러분들 좋아하는. 엠지 핫 냉삼을 준비했어요. 네? 삼겹살 꺼내요? 삼겹살은 구울 때 꺼내고요. 네. 라면을 먼저 먹을 건지, 삼겹살을 먼저. 삼겹살을 같이, 동시에 먹어요. 동시에? 누가 삼겹살을 동시에 먹어. 지금, 형 어디? 이제 여행을 떠나시는 거야. 저는 이제, 야, 그럼 누나들끼리 여기 잘 놀고. 네. 네. 네, 다녀오세요. 동남아. 동남아 좀 다 갈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